마지막 편지, 윤혜정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그대의 행복을 빌어줍니다. 다 줄 수 없는 시간이 아쉽지만 그대가 있어 행복했지만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. 카메라 보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고 싶지만 시간은 우리를 갈라넣네요. 사랑을 하는 동안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주고 또 주어도 아쉬움이 나왔네요.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. 사랑은 미안해하지 않는 거래요. 내가 행복하기보다 그대가 행복하기에 가슴으로 기도했어요. 이런 사랑 가슴에 품을 수 있어서 이런 사랑 안고 갈 수 있어서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. 그대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